안녕하세요. 팝뿌리의 깡오이 진진자랑 진열이 딴티입니다. 자 다시 돌아온 랜덤 챌린지! 이번에는 빼빼로의 도전합니다. 빼빼로. 빼빼로. 가까운 빼빼로데이. 조만간에 빼빼로데이란 말이죠. 여러분들이 연인, 친구, 가족 아주 많은 분들한테 빼빼로를 나눠 드릴 텐데 어떤 빼빼로를 드릴까 고민을 할 거란 말이죠. 네.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빼빼로 추천해 드릴 겸 아주 재미난 랜덤 챌린지 준비했습니다. 여우. 자 이란 말을 기다렸어요. 자 첫 번째 빼빼로입니다. 빼빼로의 증석. 오리지널. 빼빼로. 오리지널 빼빼로. 매년 길이가 좀 짧아지는 것 같은 건 기본 사실인가요? 2년인가요? 오오오. 초코맛이죠? 네 초코맛. 저는 이걸 먹으면 뭔가 묘하게 딸기 향이 좀 나지 않나요? 왜 그러죠? 어쩔 수 있지. 아이고. 두 번째. 롱. 롱. 초콕. 오오오오. 우와 이게 뭐야? 이거 그 그 그 쿠엔크 맛입니다. 우와. 화이트 빼빼로. 별개 다 나왔네요. 빼빼로 막 이상으로 다 나옵니다. 약간 우돌토돌한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긴. 오오오오. 화이트 빼빼로. 여자들이 좋아하겠네요. 야오오. 뭐요? 나도 화이트 초코를 좋아해요. 네 저희도 좋아합니다. 아이엇에. 자 세 번째입니다. 머돌토돌. 세 번째 네가 좀 아세요? 눈 찍은 세 번째 내가. 네. 세 번째. 자아. 오오오오오오. 뉴드. 뉴드 빼빼로 뉴드. 강호이가 제일 좋아하는. 그렇죠 그렇죠. 강호이 좋아하지. 은근히 이게 제일 초코약이 좀 많지 않나요? 딱 씹으면 뭔가 확작하면서 뭔가 이렇게. 오오우. 시축시축해서. 그런 느낌인데. 바삭이 아니라니까 왁짝이라서 지금까지 아주 무난한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나 슈퍼마켓에서 즐길 수 있는 빼빼로였고 지금부터는 정말 소중한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빼빼로입니다 스페셜! 이벤트 빼빼로로 정말 제격인 일단 첫 번째 빼빼로 갑니다 핫! 아몬드 빼빼로랑 거의 똑같이 생겼거든요? 처음 보면 그냥 아몬드 빼빼로거든요? 이게 뭐예요? 냄새 한 번 맡아보세요 된장 빼빼로 다 했죠 오늘 저만 슈퍼마켓 한국의 얼을 좀 담아봤어요 새로 산 된장이에요 냉장고가 있던 게 아닙니다 신기한 거 냉장고가 있던 건 다 버렸어요 담차 된장도 되게 잘 먹던데 평소에 된장찌개를 너무 좋아해서 제가 된장을 좀 발라봤어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사람마다 취향을 타는 거기 때문에 담차이 취향이 안 맞는 거지 우리 딸은 이거 좋은 거라고 근데 이거 한 번 열어보세요 이거는 비주얼도 괜찮아요 이거는 진짜 담차도 좋아할 만한 거예요 다섯 번째 특제 빼빼로 오라 야오 거의 뭐 애플 빼빼로랑 비슷한 거죠 이야 이게 뭐냐면은 이거 제발 메론 빼빼로라고 해주세요 와사비 빼빼로 아니 나 이거 진짜 하나만 말할게요 이거 정말 못 먹어야 돼 실수님들 얘기하세요 난 못 먹으니까 죄송하다고 얘기하세요 뭐 그래봤자 변한 건 없어요 와사비 빼빼로 이거는 뭐 이 유니아는 영원할까 오오오오오오오 다 사이 멍청이 그리야 먹으라 아 이거 진짜로 친구한테 선물하면은 정말 좋죠 눈물 콧물 다 흘릴 거 같은데 백 감동 너무 기뻐가지고 마지막 특제 빼빼로 오늘 이 순간을 위해서 기다려온 빼빼로 아 그렇죠 하품 나온다 당신의 하품이 속 들어갈 겁니다 진짜 한 곡 그 자체 네 마지막 빼빼로 그냥 기불빼로 젠조 Hack 워호호오오오오 딸기잼? 다 tong constructed 김치잼 김치잼 반대로 김치잼 순서 가위바위보 오케이 그럼 제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 3 아 그대로 오케이 제가 먼저 뽑아보겠습니다 처음이라고 좋은거 아니니까 썩 꺼주세요 됐어요 이거 빼고 하세요 왜요? 어떻게 안 보이잖아요 아뇨 아뇨 좀 보여요 그래서 약간 단서가 남아있거든요 1 2 3 4 5 뭐 이쪽에서부터든 저쪽에서부터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왜냐? 저는 중간을 뽑을 것이 때문입니다 최고의 미드라이너 이렇게 해야 돼요 최고의 미드라이너 2번입니다 무거운데요 네? 기본 탓입니다 나의 빼빼로는 이렇게 무겁지가 않은데 나 먼저 봤어 빼빼로입니다 나의 빼빼로는 이렇게 무겁지가 않은데요 다 보여드리죠 야 이거 빼빼로 이걸 뽑았네요 뭐 문제가 있어? 정말 아쉽네요 갑니다 정말 아쉽네요 빼빼로 빼빼로 난 개인적으로 이걸 제일 뽑기 싫었어요 Congratulations 제가 제일 정상스럽게 발랐어요 나 된장찌개 진짜 좋아하거든 너무 짤 것 같은데요 너무 아쉽다 사료비아를 그냥 내가 심심해서 된장에 찍어 먹는 거야 발로 밟은 거 아니에요? 오빠 그런 거 잘하잖아 발냄새가 오 바로 먹는다고 아 냄비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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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우리가 고통스러워야 돼 어! 꾸역질하게 겁나 웃겨 하하하하 오 근데 천만 처음에는 엄청 찼는데 아니 여러분 하하하하 하하하하 오우야 왜 울어요 근데? 잘 먹는다 눈물이 멈춰있어 된장을 담은 할머니의 마음이 하하하하 아 저거는 더 많이 발려있다 야 하하하하 아씨 어때요? 된장맛이에요 하하하하 양파나 삼겹살 이런 거 찍어 먹는 거 제가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네 페베로는 이건 아닌데요? 하하하하 아 근데 그나마 이게 맛있점이 괜찮을 거 같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되게 좋아서 나도 와사비보단 저게 나을 거 같아 오 잘 먹는데 어? 옛날에는 페베로라는 음식이 초코가 끝까지 안 발려있고 뒤에 남아있잖아요 이게 손잡이가 그게 난 너무 마음에 안 들었는데 하하하하 왜 손잡이가 왜 써야만 했는지 끝까지 발려있었으면 당신 오늘 죽었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먹고 보니까 와사비보단 나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나쁜 거 하나 처리해줬거든요 강호희가 담치야 와사비 뽑자 아니 나 진짜 와사비 못 먹는다고 와사비 뽑으면 진짜 진짜 여러분들 이거 랜덤틸리인지 많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 와사비 진짜 못 먹거든요 아 왜 와사비 못 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지 심지어 엊그저께 비염 수술했단 말입니다 아 코에서 피 나올 수도 있어요 아 코 뻥 뚫릴 겁니다 아 진짜 싫어 안 돼 쓰십시오 제안 속에서 와사비 말고 번데기를 바꿔줘요 번데기 빼빼로 더 싫어해 하하하하 강호희 씨 오늘 당신이 분명 저한테 빼빼로 선물하라는 걸 알습니다 오늘 잊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대신 먹을 생각은 추구에도 없습니다 다 섞었습니다 아 아 아 와사비를 뽑을 확률은 20%밖에 안 돼요 아 아 아 오늘 진짜 잘 안 되는 날이니까 다감하게 1번으로 가겠습니다 아 1번 네 넘버원 나도 모르거든요 나 다 죽여버릴 거야 진짜 다 엎어버릴 거야 아 아 그렇게 웃지마 아 뚜껑 열어드리겠습니다 냄새 맡겨봐도 돼요? 네 잘 굴러가지예 잘 굴러가죠 빼빼로가 와사비 많이 안 발려있어요 근데 냄새도 안 나요 제가 후각이 굉장히 높거든요 아 이거 바로 확인해요 뭐 이거 뭐 굳이 듬덕이 그게 없다 아 잘 뽑네 아 뭐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뭐 저희 빼빼로 선물이라고 봐야죠 숫자 아닙니까 오 오 오 오 마이 갓 아 잘 먹네 아 좋겠네요 자 그러면 당신 차례입니다 아 마음에 한결 가벼졌습니다 큰일이야 흐흐흐흐 어 얘 50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조금만 섞읍시다 응 조금만 하고 왜 이렇게 맛있었냐 이렇게 해서 이거 딱 나 예언합니다 자 1 저 예언합니다 네 자 1 2 3 4 한 번 한 번에 쿠앤크 있습니다 가자 주세요 빨리 에이 쿠앵크 쿠앵크의 기운이 느껴지거든요 냄새 많이 배고 바로 가죠 아 바로 갈까요 네 뭔가 냄새가 안 나는데 불안하게 내가 석쥬 왜 그랬잖아 내가 아까 이렇게 석쥬 났는데 이렇게 해서 조금만 섞읍시다 네가 좀 조금만 하는 거 어어 왜 이렇게 맛있었냐 Newwoo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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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왜 이렇게 하하 하아 쟤 난 진짜 잘나 난 어떡하냐 이제 syndrome 된장의 기운만 지우기해 주십시오 Бен장치기 먹고는 밥을 안 먹은가 순가 형님 기분이 져서 바슨도야 자 저는 진짜 요번판에 목숨 걸고 싸 풀 한 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강호이가 몇 번 뽑을 거 같아요? 강호 씨 몇 번 뽑을 거예요? 저는 2번? 2번이요? 네 알겠습니다 저 강호 씨를 믿으니까 근데 이거는 단순하게 해야 돼요 이렇게만 놓쳐 아 그러네 이렇게 하면 돼 오케이 1, 2, 3 오케이 2번 뽑을 다 했으니까 1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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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번이요? 아니 나는 이 사람을 이렇게 믿었는데 이 사람을 이렇게 믿었는데 1번 이 사람을 이렇게 믿었는데 손에 갖다 놓으세요 이렇게 진짜 1번입니다 이거 이렇게 날 매도한다고? 1번 1번 내가 2번 할 줄 알았지 이 심리 동작에 허섰드라 1번 2번 2번 1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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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보이 씨가 와사비를 좋아해서 얼마나 다행이군요? 저희들은 와사비 못 먹거든요 빨리 먹어주세요 지인님 빨리 먹어주세요 지인님 빨리 먹어주세요 2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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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이빨에 묻었어 2번 2번 오늘 억꼭지 많이 안다 3번 어휴 나 저거 어떻게 많이 먹지? 3번 뱃뱃뱃뱃뱃뱃뱃뱃뱃뱃뱃뱃뱃뱃 어 졸려야 돼 그렇게 할수록 정신은 나중에 더 돈 쓰러질 뿐이야 이제 와사비밖에 안 남았어 여튼 남은 건 와사비뿐이다 가진 거 없는 사람이 모든 걸 다 잃으면 이제 남은 건 자폭 뿐이다 코가 맵거든요 저게 나는 코가 되게 따갑더라 이제 냄새만 안 맡으면 될까요? 아 냄새 남은 것은 2개 아 사람은 2명 제가 또 푸잉크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1개는 코잉크고요 1개는 김치잼입니다 마지막 뽑기의 순서는 우리 담채씨입니다 담채씨입니다 아 나 고마 감상하시죠 강호회에서 계신데요 뭐야? 자 끝입니다 잘 왔다 역시 강호회 이거 왜 1번 2번이에요? 네 그렇게 합시다 아까 1번 선택했을 때 이번에 여신이 제 표에 들어졌기 때문에 이 친구 맞나요? 2줄 이렇게 들고 가시고 2줄 이렇게 2 3 2 우주 저기 저기 궁금하다고 아 우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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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당신에게는 정말 빼빼로되게 선물이겠네요 말 그대로 아 진짜 빼빼로 감사합니다 뭐 먹고 집에 가라 Iraq 광 cuk уска 담 Shiva 탐찌를 위해 준비한 뱃뱃 Gust haul 우와 어머나 이게 무슨 드셔보시지 오늘을 위해서 구입한 어젯 어렵게 구입하신 يم신잼 4일만해서 왔거든요 아 근데 이거 프랑스 무슨 식품대회에서 상 받은 예 뜯어보세요 먹어보세요 아 лучше Ent?? Cómo 상 받은 겁니다. 괜찮지 않아요? 생각보다 진짜? 아 근데 확실히 된장와사비랑은 비교할 수 없는 친구야. 네 그냥 이게 뭔가 과자에 발려 있어서 좀 이질적이 느껴지는 거지. 뭐 먹으면 안가보다 그래도. 딱 그 햇수리 냉장고 냄새. 어 정말 이색적인 빼빼로네요. 27년 인생 처음입니다. 어허라. 오늘 이렇게 빼빼로를 가지고 랜덤 챌린지를 한번 즐겨봤는데 뭐 소감 한 마디만. 일단은 이제 뭐 빼빼로데이는 저는 크게 감흥이 없는 날이 지난 우리 형제 같은. 한마디만 한마디만. 한마디만? 한마디만 저 추리학해서 한마디만. 저희 빼빼로데이를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 너무 즐겁고 재밌었지만 한마디만. 이제 랜덤 챌린지 안 나올 거예요. 우와.. 랜덤 챌린지 안올 거예요. 아... 아... 아...